도전! 아 6차전 나와라 아 근데 진짜 먹어도 지금 먹어도 답이 없지 않나? 섬대장 하나씩만 먹었으면 좋겠다 욕심한데 그게 욕심인가 근데? 섬대장이 하나씩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섬대장이 하나씩만 나온다면 참 좋겠는걸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인가 섬대장이 하나씩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인가 아 이게 여섯번째라고? 아이고 와 이거 나둥이에요 다 언제 파냐 소울팔개도 이렇게 빡센 아우 소비야 안되겠다 소울팔아줄 친구 구해야겠다 우리 친구 그것은 바로 먼치의 삶 어허 망토 보인다 망토 보인다 아 잘못 버렸다 잘 숨어 아무도 모르고 뭐 어 뭐야 몰래 숨어야 되는데 아니 왜 따라 들어와 아니 몰래 옮기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 왔어 아무도 모르게 숨어야 되는데 죄 잘.. 어 잘.. 잘 먹고 있는건가 에 뚝 아 육 읏 이 육 어 앓 어 응 으 아 우리 먼사님 고맙습니다. 나중에 철회 좀 부탁드릴게요. 알아보내기 어우 잘 못났다. 도전. 이제 좀 빠르게 되겠지. 가방 그룹끼 많이 나오네.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매지컬하고 확률이 비슷해요 이역센서다 뭐가 비슷한가요 어떤게 매지컬하고 비슷합니까 확률이 그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하프이어링이 나왔고요 아 중때 얘하고 매지컬하고 확률이 비슷하다고 정확히 본거 맞나요 아 진짜로 진짜로요 하프이어링 또 나왔고요 아니 나 매지컬은 5장인가 있는데 아 두개가 확률이 비슷하다고 아 10배 차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그렇지 내가 5개를 먹었는데 안넣었을리가 나도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지 하하하하 그건 아니지 않았나 하트는 어느정도 확률인가요 매지컬의 몇배나 어렵습니까 하트는 아 이것도 아 그럼요 레전드리 하프는 독서가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버닝서버 나오면 사람들이 골드애플 까잖아요 그 이유중 하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매지컬이 0.03이에요 아니 못뿐던게 아니라 그냥 까는거죠 총을 샀어요 그냥 나 오 페오리 하트 하나 드디어 하나 드디어 페오리 하트 하나 드디어 하나 하하하하 3대장 하나씩만 먹어보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씩만 페오리 하나 티타늄 하나 죽음의 데스로이드 여하나 딱 요정도만 제발 하나씩 저도말고 하나씩만 제발 하나씩만 하나씩만 나와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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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말고 하나씩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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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줘 저도말고 하나씩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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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줘 티타늄 하트 데스로이드 여하나씩만 하나씩만 나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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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비야 또 이번에 아니 장비 왜케 많아 아 아 아 페오리 하트 응겨놔 아냐 나 빼놔 아냐 학생 다 얘끄 나와라 소울 보내기 어우 윌 소울 6개 나왔어요 이야 레전드 윌 소울 6개 나왔다 시그너스 2개 발록 소울 아 네네 뭐 노리는게 아니라 나와면 좋다 그런거죠 사실 그냥 다 정리하는 느낌이랄까요 아이고 이거 다음이 마지막일텐데 리튬 마트 영화불 나와라 티타뉴마트 나와라 죽때로이드 나와라 티타뉴마트 나와라 죽때로이드 이얍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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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 정비야 아 진짜 아 피노키오크 드롭게 잘 나오네 얍 히노키오크 비싼가세요 그래도 이렇게 5,6,3 힌댁러프 비싸지 않나 나와라 현실 14인데 그래도 한 2,3천만 받지 않나요 저런 아이템들은 5,6,3 인기를 4,4,4 수도권 1,3 6,2 8,3 3,4 1 4 5 5 6 6 와 이걸 보고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어 뭐야? 아 라떼곰하고 초코곰이구나 라떼곰 나 하나만 있는 줄 하나 세 개네 연구도 하나밖에 없다 저거 아 저것도 진짜 안 나오나 보다 투명 데미지 스캔이 나왔구요 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딱 봐도 개망의 뜻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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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이어 릭 나와구요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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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나요 아 다음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진짜 없어요 이제 골드웨프 골드웨프 진짜 없었어요 다음이 마지막이겠네요 이제 없을걸 어 되나? 아니 아니 없을걸 에이 설마 아니 8차까지 간다고? 설마? 설마? 안 끝나겠다 아 이거 7차까지 하는데도 부족한데? 아 7차까지 간다고? 7차하고도 좀 남았네 6차전이 종료되었구요 7차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 가끔 hibition